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 10년간 그렇게 재임하면서 서울시의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그런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들이 무산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상당히 많이 낙후됐다 이런 내용을 만물상이라는 그런 짧은 칼럼에서 다뤘을 뿐만 아니고 심청 보도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그냥 무산된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그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이라든지 그런 아주 대도시 경쟁력에 열을 올린 그런 것과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개 보면 참 그 문제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안목이라든지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박원순 씨는 아주 좌파적 세계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대개 이렇게 좌파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농경사에 대한 그런 아련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좀 저항적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도 장악했고 서울시장도 같은 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상당히 많이 낙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업무 때문에 자주 방문했던 장소가 마곡 지역입니다. 강수구 마곡 지역, 김포공항 주변이죠. 흔히 서울에 남은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그 업무 때문에 마곡 지역을 둘러보게 되면 그런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안목, 시야, 경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좋은 땅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구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난개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뉴욕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런 데 신도시 개발지역을 둘러보게 되면 아무리 배움이 짧고 좀 비난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멋지게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왜 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보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참 그 좁은 식견이라는 부분들이 마곡지역처럼 이렇게 제대로 개발해 볼 수 있는 지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그 센트럴 파악 같은 그것이 수백 년 전 여러분들 마스터 프레인에 따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데지 않습니까? 제가 남부의 휴스톤에 있는 라이스대학이라는 사립대학을 나왔는데 학교를 건립하는 100년 전에 마스터 프레인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 때문에 휴스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가보는 아주 자주 찾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지금 세대가 성장시대를 이렇게 누렸지만 세월이 가고 나면 지금 세대가 검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남겨놓을 수 있을지 참 저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잘 지적했네요. 이 서울도시개발 암흑의 10년 박원순 변호사가 2011년도에 이제 집권을 했네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대한 향수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무슨 옥상에다 여러분들 농촌 실험도 하고 아마 좌파 시민사회단체들 거듭돼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대형 프로젝트 방치 k-culture 첨단기술 담을 곳이 없다. 서울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일단 인구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소위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장 같은 부분들도 의미가 있지만 밀집화된 그런 사무실에서 경쟁력이 많이 나오니까 서울 멈추버린 도심 재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게 아마 강북 부활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실행됐다면 세훈상가 일대는 종묘와 남산을 잇는 1km의 녹지공원 k-콘텐츠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35층 안팎의 오피스타운이 들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2011년에 취임한 박원순 전 시장이 이더메이의 세훈상가 철거계획을 전면 벽지하여 이런 구상을 무산시켰다. 지금 세훈상가 일대는 1970년대 모습 그대로다. 굉장히 좁은 시야 비극인 거죠. 본인이야 가버리고 나면 그만이지만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근대역사보존명복으로 개발을 억제하면서 서울도심 재생의 시기는 멈춰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서 아마 지난 10년간 중단된 강서구의 마곡지역을 보면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개발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녹지도 좀 확보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에 물러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지도자의 안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그 개인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뭘 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근대화 때는 개화신문명을 이렇게 접하기 위해 가지고 신사유람단 이런 것도 막 파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우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이 참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선거도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지역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겠지만 선거 결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2018년 또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 외군소정당 후보가 일부 참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김진숙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들을 빼앗아 가지고 박원순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발각이 된 거죠. 조작값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작값이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와 가장 큰 겁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7%를 빼앗고 그게 2033표. 안철수 후보의 3%를 빼앗고 그게 871표. 김진숙 후보에서 여러분들 1%를 빼앗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195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확보한 다음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플러스 3195표를 이렇게 더해 준 거죠. 이렇게 득표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 비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로구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총투표자 수가 8만 1195명, 당일 투표자 수가 5만 2002명, 사전투표자 수가 2만 9164명입니다. 통계학에서 보게 되면 표본의 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천명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의 수가 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대단히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박원순은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11%, 김문순은 마이너스 7%, 안철순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11%와 마이너스 7%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미친 수차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이런 박원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율도 당연히 정상적인 투표면 47%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죠. 10%를 업됐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은 2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19%로 7%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거 소위 득표수 조작이라는 선거가 고착화되게 되면 박원순 씨 같은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남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항구하지만 암흑의 10년 지금처럼 조선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 그러면 서울 도시개발 암흑의 20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고 7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선이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 차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사군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이라 불러도 꼼짝 말 못하잖아요.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한 도둑질. 첫 번째 도둑질.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정말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의 회장의 그런 방북 신청을 북한 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 저 양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설령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방북 허가를 해주더라도 아마 용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현대그룹이 과거처럼 사세가 있어 가지고 자신들에게 돈을 찔러줄 것은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상대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정몽헌 여러분들 회장 사망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방북 신청을 결국 북한이 이런 지하에 여러분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자성어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토사구평이죠. 세상사 자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좌익들 극단적인 좌익들이란 것은 그냥 외관이 그냥 인간의 그런 거죽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여러분들 보통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간들이니까 그런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성공단을 추구하고 북한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은 순진하기보다도 바보 천친할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세상사에서 개인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도 저렇게 잘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판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좌익들하고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이하원 논설위원이 조선일보에 아주 글을 잘 썼네요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일깨운 현정은 회장 방북 거부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박지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dj정부 하에서 현대그룹이 돈을 얼마를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물가물해지던 차에 사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하원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서 2조 원 정도를 조금요 현금을 대단하네요 2조 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겁니다 이제 그 2조 원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부원 원장도 이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2003년 1월 임동은 특보를 평양에 파견했고 국외 핵학산 금지조항 탈대에 서는 이후에 미북관계 악화를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쓴 진스트도 지어보냈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준 겁니다 dj는 크게 분노했고 김정일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dj 인기가 끝나가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지니 김정일이 바로 관계를 끄는 것이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은 좌익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좌익들입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한 그런 양반들도 정치인들 정신이 나간 거죠 개성공단에서 여러분들 인간고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도 사업가로서는 대단히 오판한 겁니다 당신 거 내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상가 개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현대그룹도 비용을 이렇게 치르는 거죠 물론 정주영 회장이나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극단적인 좌익들하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용하고 다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방북 요청을 현대그룹이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북한 외무성이 나서가지고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도 허가할 수 없다 이게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되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시간이 꽤 한 20여 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정몽훈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알고 계시더라도 가물가물 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이화훈 논술위원회 마지막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했네 이종원을 받아 챙겼구먼요 이 이종원을 전달한 과정에서 박지원 씨가 큰 역할을 했고 북한은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천 한 마리 소떼 방법을 시작으로 현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정주영 회당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죠 마지막에 노년에 굉장히 큰 폐착을 등고 그 결과로 정몽훈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98년이니까 DJ가 97년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98년에 집권했으니까 정치적 이해가 맞았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원 안 했겠습니까 북한은 1990년대 후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수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저건 한 대기근과 그 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차에 이때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의 비밀리에 송금 쪼들렸던 김 씨 일가의 숨통을 띄워줬다 현대그룹 자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름들 뭡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한 거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현대아산은 대북 투자 명목으로 최소한 15억 달러를 줬었고 요즘 환율로 한산하면 약 2조 원 정도다 현대가 25년에 걸쳐서 북한에 이용당하다가 팽당한 것은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걸 뭐 이렇게 비용을 치르고 배워야 되냐 공산주의자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좌파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냥 그들과 손을 잡거나 협력한 그 순간부터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악의 철투철미한 도구가 되거나 수단이 되는 거죠 뭐 현대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노년에 정주영 회장의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도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고 특히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게 그분이 아마 통천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판단이 흔들렸던 거죠 사업가들이 첫째 북한과 뭘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성공단 만들어가는 폼 잡던 여러분들 정치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mbc 무슨 엔카든 누굽니까 본질과 핵심을 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여러분들 본질과 핵심을 못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놈들 이 사고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책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선관위를 옹호하는 쪽으로 내린 다음에 선관위가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다 선거 사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기 짓이 거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득표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둑놈들 5건입니다 올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시리즈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제 7월 말에 나오는 도둑놈들 유권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교육현장을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장악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본 시리즈는 일단락을 지을 예정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선거부정문제 부정선거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거의 집단체면에 걸린 사이다 이렇게 봐도 그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 언론계에 있는 초년기자나 데스크에 있는 그런 중진기자들이 대부분 괜찮은 학교를 다 나오고 배움이 있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자신의 운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철저하게 은폐하고 왜곡하는 그런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물론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당 사람들이나 선관위 관련자들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이제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언론계나 검찰이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나라 자체가 거의 선악이라는 부분들이 사라져버린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선한 것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게 밥 먹여주냐 정의와 부정이라는 것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지만 밥을 먹여주는 것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류 언론사 조선중앙동화를 비롯한 그 주류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여러분들 보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동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을 다 통틀어 가지고 거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전총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전국 부장을 지내고 있는 김방현 기자 중앙일보입니다 유일한 기자죠 그리고 또 이 김방현 기자의 글을 막지 않고 내주는 중앙일보의 편집부 사람들도 참 내가 볼 때는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대단하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사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김방현 기자가 자기가 쓰는 칼럼을 통해서 이번에도 아주 완곡하지만 또다시 여러분들 참 드문 목소리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2018년 6월 13일이네요 지방선거 결과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기초위원 선거구가 있었다 충남 청량군 의원 가 선거구였다 이곳에서 임상기 후보와 김종관 후보가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에 깔렸는데 검표를 다섯 차례 한 끝에 김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 후보 투표지에 있는 다른 후보 기표란에 인주가 찍힌 것을 무효표로 판정했다 투표지 한 장에 후보 두 명을 기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게 딱 한 표였다 임 후보는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0개월간 소송 전 끝에 대법원에서 김 후보 승리로 결말이 났다 임 후보는 4년 뒤인 2022년 군의원에 다시 도전에 당선됐다 이 일은 선거에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투표 개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수천표 수만 표를 이렇게 득표수를 이동시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냥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표하는 자들이 그다음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방현 기자가 하지만 현실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 4.15 총선 투표 개표 과정이 그랬다 당시 숱한 의혹으로 선거 무효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지만 재검표가 진행된 것은 지금 4년이 이렇게 여러분들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5권 내지 6권밖에 없다 120군데 가운데서 대여섯 군데도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재검표도 대부분 다 대법관들이 덮는 쪽으로 간 거죠 뭐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참 나라가 선거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종류의 완곡한 선거 부정에 대한 표현조차도 일체 언론인들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김방현 기자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듬 말씀드리지만 중앙일보 편집부에서 이걸 그냥 깔아뭉개지 않고 김방현 기자의 이름 글을 틀어주는 것도 대단하다 필자는 재검표 가운데 두 곳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2021년 10월 29일과 11월 20일에 진행된 경기 오산과 파주시열 선거구 검정길 재검표 현장이었다 오산 선거구에서는 투표지가 접착제로 붙어있거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이 나왔다 집회 신권처럼 팥받은 투표지도 많이 나왔다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집권으로 증거보전 처분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어떤 결론이 내려진지는 알리지는 바가 없다 이때 재검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를 은폐하는데 여러분들 주역이었던 인간이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입니다 지금 한양대를 나와가 1961년생 노태학이 이때 여러분들 오산 선거구의 주심이었습니다 이게 파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재검표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반발하면서 아무것도 이런 증거보전을 안 해주니까 증거물을 파주시열 재검표에서는 배춘잎 투표지가 나왔고 하살표 투표지도 나왔다 배춘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첩돼 인쇄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인쇄되면 안 되는 거죠 투표함을 갈아치운 겁니다 하살표 투표지는 투표지 상단에 붉은색 하살표가 코팅된 것처럼 인쇄된 거였다 인쇄 이게 다 사전투표용지들인 겁니다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투표함을 갈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4.15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는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취업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굳이 따지자면 취업특혜보다도 선거 공정성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는 4.15 총선 선거무요 소송 변론 기회를 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배노인들은 배춘입 행태된 이상한 투표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또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지 분류기 제작동 결과 후보자 특표소가 바뀐 것 개표 상황별을 찍은 것도 설명했다 재판장인 안철상 대법관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선거가 제대로 이루지야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맹백하다고 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또 법원으로서는 실제적 진실이 뭔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길 학수고대해 본다 12명 대법관 가운데 대법관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어떤 부정선거를 저지르라도 선거 무효소송을 단심죄로 처리한 대법관들이 완전히 은폐하는 대열에 다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게 4.15 총선의 부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고해받친 거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5권이 나온 겁니다 이 책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도덕놈들이지 너희들 도덕질했지 너희들 선거구보다 이렇게 표를 훔쳤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숫자로 가지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몇 표를 했는지를 다 밝혀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참 김방연 기자가 고마운데 큰일이 이 선거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중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에 여러분들 일어난 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광역시장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다 여러분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게 이런 것이 낱낱이 밝혀져도 어느 대법관 한 명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을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법복만 입었지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놈도 도덕놈들이고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뭐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놈도 도덕놈들이고 도덕질이 발가리되어가지고 대부분의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했더만 재검표에서부터 시작해서 판결까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김선수, 이동헌, 박정화 제가 암기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름을 훤히 기억할 정도니까 자식들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희망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 일은 앞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악이 들추지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텀텀이 다룹니다마는 도덕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확산시켜서 나라가 부정선거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도드렸지만 그리스는 그래도 공정선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권을 바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중영합주의 때문에 국가가 파토가 나니까 선거만 지킬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이 1년에 한 4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이 아주 풍부한 그런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때리고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는 뭐가 아름다운 선거입니까 아름다운 조작을 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의 든든한 뒷벽행은 부정선거 사례가 밝혀지더라도 대법관들이 다 덮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이제 덮어주니까 대법관들이 덮은 것을 또 본인들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는 그냥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와 지금 대법관들이 이제 동업자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깨뜨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은 그냥 부정선거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제 인천광역시연수월에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원고척 소속 기각을 당했는데 이 그 글을 올렸네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입니다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의 만행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대법원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가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법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쏟아낸 땡땡이 소리가 그대로 선관이 홈페이지의 검과 옥조로 변신해 자기들 부정선거를 정당한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천대엽과 조재현 이동헌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선거관리위원의 주장을 꼭 읽고 느끼기 바랍니다 이제 배춘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바빠단 투표지 그리고 본더먹은 투표지는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상투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해 놓은 선거관리위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렸네요 인천연수궐 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선거 무효소송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1, 2, 3을 소개했는데 2번을 보시게 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는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했습니까? 득표수 조작한 정거물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대법관들이 깔아뭉긴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조작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것이지 선관위가 여러분 득표수를 조작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조작된 득표수가 나오겠습니까?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 데에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조재영과 천대협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의 주체가 있으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보면 민경욱이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20%를 도독질하고 정의당의 이정미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20%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총 4682표입니다 4682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다음에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함께 플러스 4682표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을 착하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한 규칙을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 데에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불을 떼었으니까 여러분들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하는 자들이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이렇게 조작된 득표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에서 규칙이 찾아진 거죠 그러니까 선거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도둑놈들이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도둑놈들이나 선거 무효소송에서 증거물들 채택하지 않고 그걸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이란 도둑놈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동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훔친 것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를 훔친 걸 차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이 표를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면 대한민국의 선거데이터는 누구만 접촉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만 여러분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선거사무지 않습니까? 제3의 인물이나 제3의 기관들은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전국적으로 다 파헤친 책이 도둑놈들 사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참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나왔지 않고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거마다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한쪽에 마이너 처리하고 다른 쪽에 플러스 처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게 대부분 판결이 다 엉터리인 거죠.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 데에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 증명한 것을 본인들이 다 깔아뭉개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해가지고 이게 내한테 무슨 크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어렵게 돼도 침묵한 사람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권력을 30년, 40년, 50년 장악한 상태에서 본인 노후와 자식들이 미래가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정말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질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따위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 그냥 거짓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 진짜 정신들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정신 처리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대법관 그만두면 정관예후받아가지고 또 몇십억 생기가 잘 살겠죠. 에라이 인간들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그런 숫자면 그러면 대법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작한 자가 있으니까 조작된 숫자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의 그런 선거 사기 수법은 블랙박스도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등을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가 몇 표를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선을 본인들이 누구를 시키고 또 누구는 낙선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 아래 새로운 방법이 없는 거죠.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표를 빼앗고 그것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 더해주면 되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승한대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작업을 전국의 5개 지역 경기 수원장안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경남 창원의창구 인천광화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이지 4%를 훔치고 경기 수원장안구 같은 경우는 안철수한테 2%를 훔쳐서 더해줬거든요. 6%. 전체 보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의 표를 이동시킨 거죠. 경기 수원장안구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이렇게 모두 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부정승을 했다는 겁니다. 주체는 누구다? 선거 데이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 밖에 없기 때문에 선관위 내부에서 했는지 홍길동 했는지 임극정 했는지 춘향이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선관위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속, 증감자금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증감죄, 득표수 위증감죄를 엄청나게 중하게 다룹니다. 그것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 증감죄의 이름에 해당하게 되면 중벌을 때립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선거 조작은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더라도 짱구를 많이 돌리더라도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에 손을 대지 않고 선거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묘책을 사용하더라도 시치미를 뚝 떼더라도 득표수 조작에 사용된 전산장비나 서버 등에서 정거물을 제거하더라도 대법관들과 짝짝꿍이 되더라도 절대로 제거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음은 2017년 대선 5개 선거구 분석 결과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감만 달리 해서 7번의 공직선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사전투표 용지 qr코드 사유금지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사용 등이 없다면 그들은 또 할 겁니다. 7번 했는데 다음에 안 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글을 올리고 좀 긴 걸은 제가 운영하는 공대일리 신문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만 안 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를 본 다음에 2018년에는 좀 더 화끈하게 하고 아주 여러분들 화끈함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의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 실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김문수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7%를 빼앗고 안철수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3%를 빼앗고 김진숙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1%를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조작값은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만큼을 11%입니다. 마이너스 11%를 처리하고 플러스 11%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2%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증가와 감소 이동시켜 가지고 박원순을 밀어준 겁니다. 박원순을 밀어줬으니까 차이값이 무진장 크지 않습니까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0이나 1, 2, 3 정도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원순의 플러스 11%는 사전투표에 왕창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김문수의 마이너스 7%는 당일투표율은 왕창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온 것은 p처럼 이렇게 차이값이 큰 것은 반과학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과학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총투표자 수가 8만 당일투표자가 5만 사전투표자 수가 2만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렇게 표본수가 크면 모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자라는 표본집단의 특성과 사전투표자라는 표본집단의 특성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그냥 차이값이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울시장선거도 도덕질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주체가 누굽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 실행 주체입니까 시진핑이 이끄는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 선관위가 이런 주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의 이름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장선거만 조작했습니까 부산시장선거도 오지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오그돈시 당선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그돈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10%를 빼앗았네요. 부산시 중구에서 760표를 빼앗고 760표를 더해줬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 득표 득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오그돈은 플러스 10%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서병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처럼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온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할 사건이지 않습니까 밑에 여러분 투표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인 총투표자 수가 2만 표본집단인 당일 투표자 수가 1만 사전투표자 7천 이렇게 큰 표본집단과 모집단에서는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다른 데가 아니고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저지르는 게 아니고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저리는 게 아니고 이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언에 꾸준히 해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무지한 거 하니까 보수의 텃밭인 대구시장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무선선거결과당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대구 중구 조작 경우입니다. 권영진 후보가 얻은 표에서 11%를 빼앗은 겁니다. 김형기에서 1%. 그래서 이렇게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임 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도는 마이너스 11%입니다. 표본집단수하고 묘집단수가 3만 2만 1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차이값이 거의 0이나 1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선거부정 주체가 없다고 대법관들이 판결했습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이 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B하고 C는 완전히 과학에 반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로 표를 쑤셔넣어주고 표를 빼앗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과학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대법관들이 이렇게 뭐죠 하늘이 참 무섭지 않은데 참 큰일이네요. 이걸 막아야 2024년 또 민의가 반영된 선거결과가 나올 건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제가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았은 이 공직선거해부실인 5권을 가지고 그냥 누가 도독놈들인지 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도독질을 해가 작물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한 권 남았습니다. 7월 30일 날 나오는 도독놈들 유권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뜻있는 국민들이 이게 공박사가 수고하시오 이렇게 마치지 마시고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죽을 고생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알려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독스노트 시간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파들에 대한 그런 책을 봤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도 스토아 철학파 로마시대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파인 세네카걸 이거는 저는 처음 읽어보는 책입니다. 세네카의 인생론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이 책입니다. 세네카의 인생론 그런데 전작인 에피텍투스라든지 또 마르쿠스 아울릴리우스의 명상론에 비해서는 제가 읽기는 조금 이렇게 조금 가벼운 책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로 불리는 세네카의 행복론하고의 인생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론이 많이 읽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용서 비슷한 그런 성적의 책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쉽게 읽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련한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5쪽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것 이건 아마 편집자들이 붙인 제목이겠죠. 지나간 과거를 쉽게 읽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지 않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며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은 길고 불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충실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다양한 그런 각도로 반복되는 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명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가업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탕을 일삼고 또 무관심하게 살며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도달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맙니다. 21장의 수명의 짧음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문제다. 쉐넵가 책에서는 엑피텍투스나 그 다음에 전작을 살펴봤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황제의 책에 비해서 시간 관리나 시간의 중요성이나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네요. 현대 자기 개발서에 대한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건 참 중요하죠. 하루든 자기 일생이든 간에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꾸릴 수가 있으면 시간 낭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 개발서를 많이 써온 작가 입장에서 또 자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젊은 날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중년이든 장년이든 청년기든 간에 시간을 알뜰하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항상 기록해보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시간 사용의 효율성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반쯤 잠든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죽음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위대한 신이 한 말에서 인생의 진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인생이 아니라 거저 시간일 뿐이다. 2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은 보면 방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부여하는 데는 뭘 해야 될지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으면 방향성을 자신에게 부과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푼 돈이라도 남에게는 인식한 사람들이 정작 자기 인생은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구두쇠처럼 굴면서 타인에게 시간을 낭비한 것이 너그럽게 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키기 위해 탐욕스러워야 마땅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시간 낭비에 대해서 무척 이러면 쉐네카는 중요하게 얘기네요. 시간 자체가 생명이니까 사람들은 뭔가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알뜰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에 해당하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분별력이 없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내리고 건축물을 세운다고 해도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바탕으로 이룩한 것들은 세월의 힘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세월의 힘을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을 여러분들 오르내리는 그런 정치인들도 몇 해 지나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폼을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불을 많이 축적하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공공건물이나 도로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많이 기부를 했죠. 여기 보니까 건축물을 세운다고 해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철학자니까 지혜를 강조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파에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철학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죠. 전작들인 에피텍투스의 글이라든지 마르코스 알를리스의 명상록에 비해가지고는 조금 더 이렇게 실용적인 자기개발 성격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구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다섯 권이 여러분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힘을 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 회복에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7월 30일 무렵에 출간되는 도둑놈들 시리즈의 마지막 책 도둑놈들 유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복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